첫째는 나을 에메랄드입니다 이게 보이십니까 이게 제 게임 전적이거든요 23연승인가 22연승이었어 어사라며 실력이지 이제 게임 시작했어요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니 님 오지 마세요 아 시발 미드 차 나 게임 안 한다 했잖아 아우 누가 게임 하라 했잖아 이게 약간 느낌이 안 좋았어 상대팀 정글은 7킬 0-1어시 우리 팀 정글은 1킬 2-2어시 가자 잡아 나이스 아니 용 때려 야야야야야 저 죽어요 용 치라고 엉? 용 치다가 어디 가는건데 럼블은 상대 정글 죽었잖아 야 저 잡아 이 새끼 잡아라 Gospel 어? 어떻게 이겼지? 야 우리 이겼어! 한타 이겼는데? 야 이거 못 먹어 못 먹어 빼 야 와드 어디 갔어? 이거 뭐죠? 야 잠깐만 어머 어머 선생님 아우 난 모르겠다 나 강등되나? 빨간색을 이쁘니까 하라고 한 거였다고 미쳤나? 진지하게 게임해야 돼요 디스플레이 설정 좀 화면이 너무 어두워 눈이 침침해 어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나 집에 가고 있었는데? 근데 화면 밝기 찾다 죽은 거 좀 아까운데? 꼬였다 처음부터 아 벌써 1대스를 해버렸네 어떡하냐 이거 이게 티모등굴 할 때는 무조건 나 팀을 버리고 이기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야 욕먹는 거 채팅 보지마 저렇게 남 탓하는 애들이 많아 무시하고 해야 돼 나 제발 이기고만 싶다 나 미션을 떠나서 강등되기가 싫어요 야 이 미니언 너무 많아 뭐야 이거 끝났네? 다행히 강등은 안 됐어 아니 인성은 저 새끼가 안 좋은 거지 제가 먼저 욕하려고 침축한 거 아니야 좋은 게임 했다고 더 열심히 하자고 하려고 한 거 같다고? 아니야 노래는 그런 착한 사람이 없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보는 거 아니야? 이렇게 해? 그럼 이번 판은 좀 착하게 해볼까? 미포소포 나쁘지 않아 진짜 보여줄게 나 이걸로 꿀 좀 빨았거든? 우와 죽을 뻔했다 저 트위치 비웅신아 어? 넌 그냥 죽어라 아니 뭐 하는 거야 딱 봐서 숨어있는데 이 새끼 미니언 압수 이게 내가 미니언을 먹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라 내가 좀 저렇게 실수를 하면은 좀 혼을 내줘야 돼 미니언 압수라던지 킬딸이라는 걸로 파워리쉬 해줬는데? 아 내가 파워리쉬 해줘버렸는데? 어 이거 누구세요? 죽여 이 새끼들 죽여 이 새끼들 야 조심해 조심 야 지금 핑크맛도 먹으라 야 그것만 먹고 가도 돼 야 핑어도 먹고 가 아 닌들아 게임 좋댔어요 지금 하첨으로 간다 누구세요? 누구세요 선생님 아 게임이 왜이래 우리 정글이 우리께 아니야 아니 어떻게 저 라인이 이렇게 다 못할 수가 있어 한 라인이 살아남는 라인이 없어 한 라인도 그거 맞아? 이야 대왕보스 왔다 어 여기 특화도 왔잖아 아이씨 죽여라 야 그냥 부셔라 이 지옥에서 날 꺼내줘 이 지옥에서 날 꺼내줘 버텼다 그래 pous 너무 맛있어 퍼먹어라 왜 그래 흐흐흐 하하핫하핫하핰 아앍 멍 alt 의사 아 저걸 못잡아? 어이님 잡아주세요 나 가는 중 가는 중 야 이거 X됐다 정말 잘못 들어갔다 진짜 에라이다 나이스 어떻게 된 거야 나이스 나 집에 가든다 정신 진새끼 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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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 막아 이 새끼들 막아 아 나 근데 진짜 술 생각 1도 없었는데 관광 다가니까 술 생긴다 굿 that I had no 내가 이 gap meant Used by atlantic 왜 이 코로나 사무샑 cause 막 so ā K grad hanya 여기 포 School 음 아 감사합니다.